빙 오늘 MV 촬영하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누군가가 왔어요 한입만 대어를 남았다 어이 근데 계속 넘어지면서 이제 걷는 걸 반복한 아이는 나중에 더 자신감이랑 오기가 생겨서 더 잘 걸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것처럼 우울함이 많이 나쁜 게 아니고 우울함이 있어야 이제 빛이 보여요 계속 빛만 있으면 뭐가 더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울함이 있어야 자기가 뭐가 좋은 줄 알고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줄 알고 그 우울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분명히 있어요 진짜 빛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봐 뭘까 다음으로 우리 안씨 네 저는 언제나 중첩으로 얼굴을 중첩으로 두고 네 다음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빛이 빛이요 장면이 힙이 험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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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연습했네 많이 들었다 연습했어? 아 연습을 못했는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아 되게 프리스타일 오늘은 재생이에요 자 핸드폰에 저랑 창민이 형 귀엽지 않아요? 생기게 나왔지만 창민이 형이랑 같이 찍었으니까 정말 기뻐요 이거랑 창민이 형 만약에 내가 만약에 호주에 있었으면 이런 책 바깥에서 재밌게 놀아다는 느낌? 저는 생각보다... 펠릭스 타이어 워스업 유 타이어? 타이어 위 타이어 위 타이어 위 타이어 위 타이어 위 타이어 잠을 wake up 잠을 깨워요 잠 깨야 돼요 어떻게 깨요? 잘 깨우면 돼요 어떻게 깨워요 형 잘 깨우면 돼요 자 핸드폰 잠깐 ethanol 보고 오세요 스킬 Bernie 성재 번 il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